안녕하세요. 러브예정입니다. 오늘은 귀엽고 깜찍한 너구리 수세미를 구독자분들 요청에 의해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러구리 수세미 뜰 때는요. 실 흰색 하고요. 그 다음에 다크서클이 될 인칭 갈색. 그 다음에 몸이 될 이런 베이지색이 필요한데요. 실 잘 잡고요. 흰색 실 새끼손가락에 실 한번 걸고 검지에 걸어서 실 끝을 손가락 뒤쪽으로 남겨주세요. 매직링을 안 그려주시고요. 매직링 사이로 해서 코반을 들어가서 실 가지고 나옵니다. 실 사슬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매직링을 이용해서 한길긴뜨기를 총 12개를 해주세요. 사슬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열둘. 열 두 개 뜨고 나서 맨 시작했던 꼬리실을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이가 동그랗게 오므들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걸었던 끝쪽에다가 코반을 찔러 넣어서 빼주세요. 연결하면 동그란 원형이 되었습니다. 작은 여기다가 사슬 하나 걸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짧은뜨기. 다음 코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12코 모두 짧은뜨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 하고 나서요. 첫 코 넣었던데 이번 단에 첫 코에다 찔러 넣어서 실 바꾸를 할 건데 실 바꾸면 너구리의 몸이 될 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눈에 잘 띄는 민트색 쪽으로 할게요. 파란색 쪽으로 해서 실을 할 거라서 몸이 될 실, 너구리의 실을 실을 가지고 나와서 연결실 바꾸를 해주세요. 마지막 연결하면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사슬 하나, 둘, 세 개 걸고요. 같은 위치에다 한길긴뜨기를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코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 넣습니다. 다음 코에도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두 개. 마지막 코바늘에 두 개 남았을 때 지금 실 또 바꾸를 한 번 더 할 건데 이 다크서클이 될 부분으로 실을 바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회색으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회색으로 또 실 가운데를 잡고요. 실 마지막 두 가닥 남았을 때 실 바꾸면 실 빼주고 나서요. 진회색 실로 해서 이 꼬리, 이 선에다 같이 숨기면서 뜯도록 하겠습니다.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다음 코에다 두고 하나, 두 개. 한 코에 두 개 들어가고요. 다음 코에도 한 코에 두 개. 하나, 하나, 둘, 한 코에 두 개. 다음 코에도 한 코에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 둘, 두 개 하면서 마지막 코도 코바늘에 두 개 남았을 때 또 실 바꾸면 할 건데 또 몸이 될 이 파랑 실 가지고 와서 실 바꾸면 하고요. 또 한 코에 두 개. 하나, 둘,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하면서 마지막 코바늘에 실 두 개 남았을 때 또 진회색으로 실을 한 번 더 바꿔주고요. 실 바꾸면 해주고요. 빼주고요. 또 한 코에 두 개씩 세 개. 하나, 둘, 하나, 둘. 다음 코도 한 코에 두 개. 하나, 둘. 한 코에 두 개씩 해서 지금 몸체가 될 실 네 코 들어갔고요. 진회색 실 여섯 코 들어갔고요. 다음 몸체가 될 실 네 개 들어갔고요. 또 진회색 실이 여섯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들어갈 때 마지막 또 코바늘에 실 두 개 남아있을 때 또 몸이 될 이 민트실을 빼뜨기 실 바꾸면 해주고요. 여기다가 실 하나, 한 코에 두 개 그대로 마지막 또 그 다음에 한 코에 두 개 하나, 둘. 그러면 총 스물 네 개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들어갔던데 첫 코에다 연결하면 지금 총 스물 네 코가요. 지금 진회색이 여섯 코 여섯 코 들어갔고요. 위쪽에 민트색 네 개 들어갔고요. 아래쪽에 지금 여덟 코가 들어가서 총 스물 네 코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 진회색 실은요. 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건 다 썼어요. 자, 이거는 치워주시고요. 자, 이제는 사슬 하나, 둘, 셋. 번 타는요. 코를 스물 서른 여섯 코로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두 코에 하나씩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3코는 그대로 가고요. 다음 코에는요. 두 코가 들어갑니다. 한길 긴 트기가 하나. 같은 위치에 하나 더. 다음은 그냥 한 코만 떠주고요. 다음은 두 코가 들어갑니다. 하나, 똑같은 위치에 하나 더. 그래서 코를 두 코에 하나씩. 한 코 들어가고요. 두 코 들어가고요. 한 코 들어가고요. 두 코. 한길 긴 트기가 하나, 둘, 하나, 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둘, 하나, 둘 들어가면서 마지막 실 두 가닥 남았을 때 또 실 바꿈을 해줄 거예요. 흰색으로 실 바꿈. 안쪽에 아까 흰색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와서 실 바꿈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진해색 이쪽은요. 흰색으로 한 코, 두 코에서 그대로 떠줍니다. 한길 긴 트기 하나 떠주고요. 다음 코에는 한길 긴 트기 두 코를 떠줍니다. 다음은 한길 긴 트기 하나, 다음은 한길 긴 트기 둘. 다음은 한길 긴 트기 하나, 다음은 한길 긴 트기 둘, 하나, 둘뜨면서 마지막 실 코바늘에 두 개 남았을 때 실 바꿈 해주고 위쪽은 다시 또 하나, 한길 긴 트기 하나, 다음은 한길 긴 트기 둘, 다음은 한길 긴 트기 하나, 다음은 한길 긴 트기 둘, 하면서 마지막 코바늘에 실 두 개 남아있을 때 흰색으로 교체해서 실 교체 해주고요. 다음 또 한길 긴 트기 하나, 한길 긴 트기 둘, 한길 긴 트기 하나, 한길 긴 트기 둘, 한길 긴 트기 하나, 한길 긴 트기 둘, 하면서 마지막에 코바늘에 실 두 개 남아있을 때 또 민트로 교체해서 교체 해주고요. 옆에서 다음은 또 한길 긴 트기 하나, 한길 긴 트기 둘, 한길 긴 트기 하나, 한길 긴 트기 둘, 해주고 나서 처음에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 연결해서 빼뜨기. 해주면은 이 라쿤의 얼굴 부분이 완성이 된 거예요. 네, 너구리의 얼굴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다음 사슬 하나, 둘, 세 개 걸고요. 다음 한 코에 하나씩 뜰 건데요. 흰색 실은 이제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5cm 정도 남기고 잘라서 정리해 주시고요. 실을, 이 민트색을요,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총 세 단을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뜨는 거라서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민트로, 이 같은 몸색으로만 뜨기 때문에 아주 쉽게 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지금부터 한 단, 두 단, 세 단을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떠서 똑같이 한번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단을 떴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 찔러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세 단을 떴습니다. 세 단을 뜨고 나면요. 자, 잠깐 사슬만 세 개 걸어놓고 우선 여기까지만 뜨고 나서요. 그래서 얼굴 부분을 완성한 후에 뜨는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더하면은 좀 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눈 다크서클 위쪽으로 해서 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귀는 이 진 회색으로 한번 떠 볼게요. 눈 다크서클 색하고 같은 색으로 하면 좋아요. 자, 여기다가 이 눈 선에서 위쪽 이 민트색 위쪽 첫 번째 칸에서 이렇게 하나를 걸어서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사이로 이렇게 찔러 넣어서 여기다가 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 진 회색 가지고 나오고요. 찔러 넣어서 사슬 하나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가지고 오고요. 바로 다음 칸에 실 이렇게 세로로 다시 찔러 넣어서 띄기 해주세요. 자, 그럼 귀가 만들어졌죠. 그랬으면 여기다가 사슬을 이렇게 이 동그란 링 사이로 해서 사슬을 걸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요. 사슬 하나 걸고 이렇게 5cm 정도 남기고 잘라 주세요. 이렇게 잘라 주고요. 이 꼬리 실은요. 아래쪽에서 안쪽에서 옆면에서 찔러 넣어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세요. 살짝 묶어주고 그대로 놔두면 기완성이고요. 왼쪽 귀도 똑같은 방법으로요. 이렇게 하면 너구리의 기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코하고 눈이 들어가야 되겠죠. 집에 검은색 실 자투리 남은 거 있으면 이걸로 하시면 좋아요. 자, 돗바늘로 이용해도 되지만 저는 지금 코바늘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실 가지고 나와서요. 좀 굵은 실이 있으면 검은색 실이 좀 굵은 실이 있으면 스피치를 많이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실이 좀 얇은 실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 당겨서요. 검은색 실로 코 부분 스피치 얇은 실이니깐 3번 더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3번이나 4번 굵은 실이면 한 번만 지나가도 되겠죠. 자, 이렇게 코부분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자, 눈 쪽으로 해서 실, 검은색 실 당겨 가지고 와서 자, 눈 쪽으로 당겨 가지고 와서 눈도 포인트 자, 눈하고 코하고 포인트가 됐으면 안쪽도 빠지지 않게 살짝 묶음해서 정리 자, 다시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너구리, 얼굴 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몸체를 다시 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 단을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떴죠. 그랬으면 이번에는 코를 살짝 늘릴 건데 이 아래쪽 배 부분은 늘리지 않고요. 위쪽만 늘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슬 3개 걸고요. 다음 코에다 또 한길긴뜨기 하나를 그대로 뜨고요.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를 뜨고 나서 한길긴뜨기 7개를 코를 늘리지 않고 떴습니다. 일곱 개 뜨고 여덟, 아홉, 열 개 뜨고요. 열 개를 그대로 반듯하게 떴습니다. 그 자리에다 한 코 늘려주세요. 열 번째 코에다 한 코 늘렸습니다. 다음 하나, 둘, 뜨고요. 네 번째 코에다 한 코 더 추가 한 코 더 늘렸습니다. 다음도 하나, 둘, 셋, 그냥 뜨고요. 다음 네 번째 코에다 하나 더 실, 코 늘렸고요. 다음 또 하나, 한길긴뜨기 그대로 하는데 둘, 세 개 뜨고요. 네 번째 코에다 또 하나 더 늘려주세요. 한 코 더. 위쪽만 코를 늘려주는 거예요. 너구리의 등쪽을 코를 살짝 늘렸습니다. 다음 또 하나, 둘, 세 개 뜨고요. 다음은 또 네 번째 코에다 한 코 더. 하나, 두 개. 다음 또 하나, 둘, 셋, 뜨고 네 번째 코에다 한 코 더. 위쪽에 코가 총 여섯 코만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남은 부분은 그냥 한길긴뜨기 그대로 떠주세요. 위에 여섯 코만 늘리고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떠주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 찔러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하면 코 늘리는 거는 모두 끝났어요. 자, 하나, 둘, 세 단 그대로 떴고요. 한 단은 코를 여섯 코만 늘리고 떴고요. 추가로 두 단을 더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또 뜹니다. 자,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또 그대로 떠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두 단이 더 가니까 이거는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을 더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두 단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두 단을 떠가지고 왔고요. 이제 코를 줄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세 개 넣고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한 다음에 모아뜨기 해서 코를 줄일 거예요. 두 개 빼고요. 다음 코에다 또 찔러 넣어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하고요. 다음은 코를 줄이는 거예요. 두 개만 빼고 다음 코 모아뜨기. 이번 단은 세 코하고 모아뜨기, 세 코하고 모아뜨기 해서 코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끝쪽까지 왔는데 혹시 코가 모아뜨기 할 때 코가 맞지 않으면요. 그냥 한길긴뜨기를 하시면 돼요. 남은 부분은 그대로 한길긴뜨기. 자, 해서 사슬 세 번째 코에다 찔러 넣어서 빼뜨기 하고요. 다음 단은요. 한 코는 그냥 뜨고 한 코는 모아뜨기 할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걸고요. 다음 코는 바로 모아뜨기 들어갑니다. 두 개 빼고요. 다음 코에도 바로 들어가서 두 개 빼고 한꺼번에 빼고. 자, 한길긴뜨기 하나 그대로 뜨고요. 다음은 한길긴뜨기 두 개를 모아뜨기 해서 코를 줄여줍니다. 세 코를 두 코로 줄이는 거겠죠. 한길긴뜨기 그냥 뜨고요. 다음은 또 두 개 넣고 다음에서 모아뜨기 해서 코를 줄여주고. 다음 한길긴뜨기 하나 그대로 뜨고 또 모아뜨기 해서 코를 줄여주고. 해서 이번 단도 쭉 한 단을 그대로 뜹니다. 한길긴뜨기 그대로 뜨고 또 모아뜨기 해서 코 줄여주고. 한길긴뜨기 그대로 뜨고 또 코 줄여주고. 그래서 맨 끝쪽까지 오면 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 연결해서 빼뜨기.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코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번에는요. 모든 코를 절반으로 이 코를 절반으로 줄일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아뜨기 들어갈 거예요. 사슬 하나, 두 개만 넣고요. 다음 코에다 실 찔러 넣어서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해서 모아뜨기 하고요. 다음 바로 모아뜨기 두 개만 빼고 한꺼번에. 모든 코를 계속 줄임으로 들어갑니다. 해서 절반으로 줄일게요. 모아뜨기로 모두 떠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초코에 연결해서 빼뜨기. 이렇게 하면요. 지금 작은 이 꼬리 부분만 남았는데 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열 두 코가 남아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얼굴 부분처럼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거는요. 이 너구리의 꼬리 부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꼬리. 꼬리 부분이 될 건데 꼬리는 아까 얼굴에 다크서클 넣었던 이 진해색을 같이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개 걸고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민트색으로 해서 다시 한번 떠주세요. 12코 모두 한길긴뜨기를 쪄줬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번째 코에다 찔러 넣어서 실 바꿈을 할 거예요. 진해색으로 해서 스피치 줄, 실 이렇게 빼뜨기 하고 이 진해색은 이 선에 맞춰서 같이 한꺼번에 뜨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셋 개 하고요.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모두 떠주고요. 떠주고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에 연결할 때 실 바꿈 다시 찔러 넣어서 실 바꿈 다시 원래 있던 색으로 실 바꿈해서 빼뜨기 해주고요.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해서 또 한길긴뜨기를 또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떠줍니다. 한길긴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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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모두 해주고 나서 초코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에다 찔러 넣어서 또 실 바꿈 실 바꿈하고 지금 스피치를 넣어주는 거에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개 넣고요. 또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그걸 해서 두 번을 반복을 합니다. 진회색 세 줄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개 나올 때까지 반복해 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맨 마지막 단에서 올게요. 지금 띠가 하나, 둘, 셋 개가 나왔고요. 마지막 코 와서 마지막 실 바꿈 할 거예요. 그래서 사슬 세 번 더입니다. 실로 넣어서 실 바꿈해서 빼뜨기 해주고요. 이 진회색 실은 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잘라주고요. 이 진회색 실은 마지막이 스피치 들어갈 때 여기다 숨기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셋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마지막 한 단을 떠줍니다. 마지막까지 뜨고 나서요. 첫 코 세 번째 코에 사슬 찔러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요. 1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잘라주고요. 이 코는 여기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사슬이 안쪽고 바깥고 있어요. 바깥쪽의 실을 코바늘로 해서 실 꼬리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세요. 안쪽으로. 한 코에 하나씩 모두 이렇게 해서 연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지고 나오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지고 나오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 실은 바로 옆에 코에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떠주세요. 사슬. 이렇게 해서 쭉 빼주시면 가운데 구멍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실은요. 안쪽으로 코바늘로 찔러 넣어서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쭉.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귀엽고 깜찍한 너구리 수세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러브예정이었습니다. 예쁜 작품 많이 만드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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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